3. 2. 5. 3. 4. 5.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여쭤볼게요. 그 별명을 좋아하시는군요. 악마조교. 아 예. 뭔가 이렇게 수식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오를 든 게 이 악마조교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러기에는 눈이 너무 선해 보이는데 수식어를 바라신다면 앞으로 어떤 수식어가 본인한테 붙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미지 자체가 자꾸 조교 아니면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저는 배우잖아요. 배우기 때문에 뭔가 믿고 보는 그런 믿고 배 같은 이런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정미법에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기자님께 부탁드립니다. 열정미법에 천정명치를 보고 계십니다. 열정으로 똘똘 뭉친 믿고 보는 배우 좋습니다. B mooing분도 열정미법에 돌아가게고 있습니다. PETE